조선 초기 태조 기록부터 중화, 면, 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화는 1912년에 중화민국이 생겼고 중국은 중화민국의 약자고 중화라고 그러잖아요. 중화, 화, 화를 쓰든지 중국이라고 쓰든지 그러면 1912년 이후에 쓰였다고 보여서 문투생장 조선사 편수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 역사를 편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건가? 여기 보면 조선사 편수회 사업 개요에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이 매우 오래고 우수한 것도 적지 않으며 정치, 경제, 문학, 예술, 풍속, 가요 등에서 각각 특색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대요. 그러면 정야국이나 한백겸이나 그 사람들은 뭐지? 어쨌든 수천년에 달하는 문화변천의 흔적을 더듬을 만한 사승을 찾아볼 수 없음은 실로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사를 편찬할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연도가 25년 달라고 그러는데 25년은 너무 좀 늦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작업을 했고 자료를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시작한 게 그것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몇 군데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1906년에 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부터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조산백과에 나오면 10년 11월부터 37년, 27년간 전국을 넘으면 조선자료를 광범을 수집했대요. 이게 말이 사점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이제 그래서 저게 해봤어. 근데 여기서는 웃기는 게 뭐 당군을 없애리고 어쨌다고 그러면 왜 없애려고 그래요. 나는 그건 아니고 당군은 원래 없었고 당군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종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삐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편찬하려고 만들었는데 왜 당군을 없애냐고 조선사를 뭔가 조작질을 한 거잖아. 조선사를 그리고 그 이병도는 창시개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조선사 편지에 들어갔다가 이 금서령이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그 해방까지 촉탁으로 이름은 올렸는데 일을 안 한 것 같다. 그렇게 돼 있고 신석호는 개명을 했고 그 사람이 조선사 편지에 그러니까 뭐 그 이 사람은 그러니까 29년에 조선사 편지에 촉탁으로 근무했고 30년에 수사 간보가 됐고 37년에 수사 간으로 승진할 때 수사 간보의 승진으로 그 다음에 45년 8월까지 있다가 국사 편찬위에 전신이 국사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해방이 됐으면 일본이 역사를 조족한 거를 저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러면 나라에서 나라가 운전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 왜냐하면 미군정이었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승만이가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후의 승자는 지금 일본이고 일본이 조선사를 편지한 거예요.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 왕조실록을 다시 한번 봐야 돼.